자, 오랜만에 블러드본입니다. 과연 44세 블러드본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큰일 났어요. 저 길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거기다 앉아 있으면 어떡해! 강한 공격, 짧은 공격 야, 이걸 왜 했어 지금! 왜 안 골라오지? 살았어! 살았어! 아니, 왜 저 드링그야 이게! 야, 뭐해 빨리 올라가는 길을 찾아 빨리! 뭐야, 총이 발사가 안 됐어. 어어어어어어! 어, 어, 사람 죽인다! 아, 다가오지 말아오. 아, 아, 잠깐, 잠깐, 자, 야! 안 돼! 어, 다행, 다행, 야, 이 개미지 새끼! 그걸 왜 거기서 쳐먹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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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총! 마, 제시가. 어어 저 아니예요 저 아니예요. 저 진짜 여기서 나가기 боль. 저 진짜 이거 이런건 아니에요. 지금 эта 봐 진짜. 야, 미친놈아. 너한테 함망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질 거야? 와Dire신 손은. 중력의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칸의 피지컬로 깨야 된다 그 칸의 피지컬로 팔에 차는 장난이 아니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때려 죽여버리면 되죠 아하하 아, 너는 새로운 헌터가 되어야지. 흠, 헌터의 꿈에 반갑습니다. 근데 그건 안 돼. 프레임은 30프레임 그대로야. 좋아요, 됐어요. 야, 거기다 앉아 있으면 어떡해! 야, 무기는... 기본 무기가 최고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잠깐만, 짧은 공격. 강한 공격, 짧은 공격. 야, 이걸 왜 했어, 지금! 좋아. 일단 지금 제가 좀 알아본 거거든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새끼야, 돌았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좀 찾고요. 아, 내가 왜 여기다 불을 썼을까? 일단 가. 얘들은 다시 할게요. 첫 번째가 누구지? 게스코인 신부지? 어.. 이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키가 지금.. 쪼끔 이게.. 쪼끔 지금.. 이상하거든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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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마이갓 잘 도착했어요, 이거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돼 이거 뭐야?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자, 저 길을 잘 모르는데요? 어..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아, 여기다 여긴가? 다.. 내가 여기서 왔지? 하하.. 큰일났다, 이거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어 모르면 죽긴 누가 죽어, 임마 Q. 바다 자아! Q. 바다 자아! Q. 바다 자아! Q. 바다 자아 ! Q. 바다 자아! 이제야! 개가 죽였다! 기가 죽였다! 왜! 도대체! 아, 이딴 건 필요 없는데 아, 돌멩이는 필요 없는데 도대체 어딨지? 저는 딱 한 가지 길만 잘 알면 필요 없어요.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야수부터 잡으시라고? 야수가 누군데? 엄마야 이상한 덴 내려가버린 자소 야수부터 잡으러 가자 한 번 내려왔는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 안 돼 너어어어 너어, 너어, 너어 컴온 너 혹시 수혈을 가지고 있지? 아 기름병이라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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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이제 슬슬 감을 잡고 있어요 감을 잡고 있지 길만 잘 찾으면 되는데 뭐 돌아다니나 보면 애들이 답답하면 뭐 도네로 알려주겠지 그런 의미로 채팅창 보면 안되지 저기 돼지가 있는갑다 어쩌면 좋노 여기 사다리 없나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어쩌면 내려가노 오오오 사다리 이 새끼들 사다리 여기다 만들어놓고 용기를 가지고 뛰면 죽노 용기를 가지고 뛰면 죽노 가만 두칸 올라가면 원래 있는 여기 칸인데 올라가면 이게 열려? 안 열리자노 왜 만들어놓은거야 이 미친새끼들 왜 만들어놓은거야 여기를 왜 만들어놓은거야 여기를 아니면 밑에서 내려가는거죠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야됩니다 여기 탁 걸치고 탁탁 지랄났다 누구세요?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을 텐데 컴온! 새끼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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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들아 나 한놈만 팬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야 이 개새끼야 와 딱 먹고 있는데 저거 가서 싸우기 전에 전에 쳐박고 있다니 왜 뒤질 줄 알아 진짜 아 어 개 따라오지마 개 따라오지마 개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어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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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쉣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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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 와.. 심한거 아니니? 와.. 심한거 아니니? 니네.. 너.. 쓰여력 좀 줘 좋아.. 열일곱개 됐어 더 좋았어 좋았어 니네가 주는 바람에 이제 게스코인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게스코인을 어디가서 잡지? 게스코인을 잡으러 가는 길을 모릅니다 응..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 흐흐흐흐하하하핳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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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따라오지 말아오오 여기가 맞는 것 같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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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는것 같애 엘리베이터를 열려면 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너 혹시 순 대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숨어서 지금 지르라고 있다는 거 뭐야,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다 시커메서 잘 안 보인다 원래 이게 밝힙니다, 님들 아, 다 똑같은 데 같은데 아, 저 새끼 때문에 야, 너 일로 와봐 와, 너 진짜 장난해? 좋아, 수은탄 얘는 분명히 내 혈액순환제를 아, 너 사열방울 저기 밑에 굴따리라고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킥뼈를 여기가 틀림없어 그지? 내려가기 네, 왔던 곳이고요 아, 여기구나 여기인 것 같다 맞아, 60프레임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og g w wo w w w w w w r w 이 새끼는 왜 또 저기 있는 거지? 뭐지? 어? 누구냐? 제 목소리도 모르겠는데 그 냄새는 모르겠는데 너의 훈터인가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버지는 훈에다 돌아왔는데 그녀는 훈에 갔는데 그녀는 또 갔어요 저는 혼자서... 그리고 겁니까 정말? 고마워? 아, 고마워. 엄마가 빨간색 브로치였어요. 너무 크고 아름다워. 고마워. 아, 나는 안타깝다. 엄마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음악 박스 보내주세요. 내 목소리도 잘 들리지요. 그리고... 어? 여기가 어디랑 이어져있는거야? 어? 여기랑, 여기랑 이어져 있으면 여기 처음인데? 아, 그럼 여기가 아니에요 미친놈 아, 나 씨, 짜증남네 저거 내게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다리가 있나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네 나와봐 아 지랄 아 지랄 말고 닭돌기 새끼 여기다 저기다 아니자노? 아 이걸 또 왜 해? 수혼액 들어주세요 수원 핵좀 주세요 아이 미친것들아 여기구만 돼지 잡으면 4개? 26만 6천인데 1렙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왜? 드러났어요 아 이제 1렙 할 수 있어요 가자 잠깐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을 수도 있잖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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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야 뭐해 빨리 올라가는 길을 찾아 빨리 아니 아니 저거도 도대체 뭐여 아니 왜 나는 이만큼 피 달았으면 쟤넙들은 그만큼 달았을텐데 26만 6천이야 1레벨 할 수 있어 피올릴거야 무언가 뭐 당연히 낙댐은 받지 넘들 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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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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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 예... 수혈 좀 주시고 얘네들 번개로 할까 야수로 할까 지금 생각중이거든요 그냥 붙을까요? 도둑이 모든 곳에 있었네요 넌 하나가 될거에요 나중에 될거에요 미친놈이 오우 쉣 하하하하하하하 오우 쉬밤 저거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게 늘었구만? 악마인 너너너너너너너넛 악마인 오마이갓 어마이갓 오마이갓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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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나대 우긴거 8회차입니다 8회차 여기 보면 자기 와이프 브로치가 있죠 자기 와이프도 죽은거야 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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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5,000? 6,000? 4,000? 9,000? 5,000? 5,000? 너의 능력을 향해, 너의 능력을 향해 아주 잘해, 저의 능력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굿 헌터 너의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하 묘지 가야되지 지하 묘지 가야되지 아 수요렉을 살 수 있나? 수요렉 남은게 있어가지구 자, 게스코인은 가구요 죽기 자, 여기서부터 길 진짜 모릅니다 예, 진짜 몰라 응 자,ending 쫀 살루 직 Natural 아, 건속 건속 필요 없어연 오뎅볶음아 고맙다 건속 싫어염 뭐야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아, 이럴수가 이러니까 게임 불감증에 걸릴 수가 없어여 다음 보스는 누구인가 조작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에요 아, 여긴 아닌가봐 뭐야 어? 또 해보지? 너 혹시 그거 있냐? 아, 수은탄 말고 여긴 없죠? 다음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요 건드리지마아 건드리지마아 건드리지 말랬다, 건드리지 말랬다 이게 아닌가봐 어, 프레임 패치만 해주면 아니, 리마스터라도 좀 해주면 정말 대단할텐데요 대단할텐데요 아, 여기 길 잘못 왔나봐 여기 아닌가봐 아, 여기 길 잘못 왔나봐 여긴 아예 길이 없어 와, 여긴 길이 없자노? 아, 미친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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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대 맞았는데 이런게 어디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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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어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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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미칫더만 해도 해도 장착좀 하지 열쇠 가지고 있냐? 여기를 어떻게 넘어간다? 어떻게 넘어간다? 야, 너 나와봐 넌 또 뭐야, 인마? 열쇠를 뭐든 지금 구해서 와야 돼 안 그러면 저기 문을 열 수가 없어 사냥꾼의 꿈으로 갔다올게 사냥꾼의 꿈에 있을 거야 25,000원으로 살 수 있을까? 사냥꾼의 꿈에 있을 거야 아, 아까 40만이 있을 때 사는 건데 이씨 열쇠 팔아 이씨가 파는 게 아닌가 봐 아, 뭐야? 뭐야? 산 거야? 뭐야? 뭐야? 10,000원이네 10,000원이네 가자 10,000원 정도야 뭐 금방 구하줘 싹 다 죽여버릴란 게 싹 다 죽여버릴란 게 야, 니네는 풀 수도 없으면서 아, 그래도 잘한다 아, 그래도 잘한다잉 아, 근데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었는데 여기문인가? 아저씨 아, 근데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었는데 여기문인가? 아저씨 오오오오 어어오 성직자 사람, 사람 사람이 어어 와, 미친 놈들아 숙녀로 여기에 아니자노 여기 왔어요, 역시. 가만, 상디 진짜, 가만. 까불지 마세요, 앞으로. 파태질하지 마세요. 어? 수은탄말고 좀. 이거 뭐 한번만 열리고 막 그런거 아냐, 이거? 빨리 열어! 설마 한번만 열리고 막 그런거 아니겠지? 히힛 enclosed 으아ㅊ rail 미쳤어요! 미쳤류조 nehmen 일단 어딘지 모르니까 빛나는 동전이라 어디 던선지 몰라 üll 어딘지 몰라 어? 암호가 암호가 암호를 어디서 구해와 아 암호 암호를 암호 으 배쓰úa아지 바이프레쇼아아 framed 패 standpoint 저는 무슨 놈인데? 아 여기도 밖으로 다가는 곳 있잖아 나머가지고 있냐? 암호를 가지고 있는 놈은 지켜야 돼 저기요 암호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 놈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 노 문 열리지도 않는 저 돼지들이 저 두 마리나 있는데 일단 지식 따위 잠깐만요! 자, 우리는 한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새끼리 분명히 있을 거야 바로 이곳이지 죽을 거야 내 도망이 하나 concur 저 강력한 놈 ravine 거자 하지마라 하지마라 야! 나 존나 세다 아, 진짜. 암호가 주고 있는 사람 나와. 나 지금 5만원 있다. 암호가 주고 있는 사람한테 5만원 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5십만이네, 5십만? 아, 빨리 올라, 빨리 올라. 저긴가? 저기를 어떻게 하지?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수음탕? 저기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야. 띄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이 개새끼야! 지뢰하지마, 지뢰하라, 지뢰! 죽을 뻔... 1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템빨로 그냥 밀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 열었거든? 복근 máximo 벨차 많이 비쿄 암호,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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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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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안쪽끼리 거의 너 내가 보기에는 1분 크다는 것 같은데? 찾습니다. 어, 갔네. 갔어. 걸렸어. 걸렸어. 잡기. 야, 약 처먹는데 지랄한 거 있어. 컴온, 컴온, 컴온! 어, 걸렸다. 아, 저걸 못잡아? 으으으으! 족될 뻔. 와, 시밤. 야, 이걸 걸리냐. 아, 바보냐. 어, 걸렸다. 걸렸어요. 으어 plays 휴유. 이기 더 어려운... 아멜리아 였던가? 마스터 윌렘, 제가 너에게 뵙게 되었고 아, 알겠어, 알겠어 너는 지금 내가 죽을때는 생각할게 아니, 너는 절대 듣지 않아 내가 우리의 말 잊지마 We are born of the blood Made men by the blood Undone by the blood Our eyes are yet to open Fear the old blood I must take my leave 다음 누굽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8회차 일거에요 아마 캐릭터는 제가 지금 1년 넘었으니까 안한지 어? 28만 4천 4백분밖에 안되잖아 이제 어디 가야돼요? 아 아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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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왔다 대성당으로 왔다 존나히 내려가야된다 에이씨 심지어 저는 기본 무기로만 싸우고 있습니다 님들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남들 다 좋다는 성검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고 그런 사기 무기 다 피지컬로 씹어먹겠어 컴온 돌아와 돌아와 다시 치 너는 비스트 헌터야겠지? 아, 죄송합니다. 너는 마스터 로가리우스의 로가리우스를 잡으러 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일을 배우고 있으며 오, 아주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직원을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식은 신의 실수입니다. 어? 암호 이새끼 어디갔지? 아이프레드 아 여기 길이 있었군 근데 내가 아까 아이프레드를 못봤어 이 자리에 대해 이해가 안 되었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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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 자리에 대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불 어 내 등불 등불 하나 있을텐데 그런거 없나봐 여기있나? 하여튼 뭐 등불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뭐 등불 하나 있었는데 등불 어 여깄다 아니 그거 말고 아이고 그치 키가 조금 이상하네요 랜턴 어떻게 키지? 됐다 이러면 이제 키나 안 키나 별 모르겠는데 나는 아 아 그럼 랜턴을 다른 걸로 바꾸면 뭐 상관없네 뭐 상관없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놈 누구요? 금단의 숲? 금단의 숲에 누가 살지? 금단의 숲에 누가 살지? 야 별 차이 없다 이거 빼라 이거 쓰레기다 아노너너 금단의 숲이... 되게 복잡했던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야! 저거 보고 있었잖아! 아이씨 보고 있는데 자꾸 집었어? 예비금 새끼 어어씨 오 마이갓 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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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금단의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뛰면되 으아아아아아아아 다 꺼지마로 노기 어 야 미친 살끼들아 하 하하 하'하 하'다 오지마로 하' 하'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다행 다행 야 Community 예 어 그걸 왜 거기서 쳐먹어? 수혈액 먹는다고 해 놓고 이 키가 헷갈려요 옛날 키랑 달라가지고 헷갈린다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금방 가니까 아, 나 이런데 떨어지면 왜이렇게 무섭냐 컴온 쇼컷이 있을거야 느낌이 딱 와 여기서 어디선노 배포하나나 나와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던가 저기 좀 허접한 놈이 하나 있는데? 절망 오 마이 갓! 저거 뭐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저거, 와... 지금?! 여기를 여는 숏곳을 재빨리 찾아야 하거든 내가 보기엔 아까 거기로 가는게 맞어 딱 느낌이 온 것이지 아까 그 새끼 어디 갔냐? 프리허그 저깄네 저 개새끼 저거 프리 이리로 와이씨 Housing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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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문명은 이렇게 이용하는거야 어디서 나대고 지랄이 지랄은 어두워 죽겼네 어디지 그거 겸해가지고 잠깐 순서 앗 아아 찾아 물었어 놓어 아 내려가면 죽겠지 이거 아이씨 아 이런게 어디있음 또 나가선 내려가서 저기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 여기가 다리지?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뭐 뭐 뭐 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나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가서 저길 찾냔 말이야 잠깐 미션이 도착을 했어요 사망보험금 좋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뒤 우측이라 뒤 우측 분명히 뒤 우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곳이지 오 굿 굿 굿 빠바밤 빠바밤 좋았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겠지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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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바밤 참 누군지 몰라도 빨갛아서 빨리 빨리 죽여버립시다 설마 뭐 한 다고리 막 치고 막 그런 새끼들은 아니겠지 길을 모르니까 일단 그냥 뛰는 거야 아래로 아래로 불꽃이 있는 곳으로 그냥 뛰는 거지 뛰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뭐 있지 않겠어 배밤이 많은 길이 님들지 뭐 이렇게 뱀이 많은 곳이었나? 서버 지어... 나 야 너 왜그래 왜그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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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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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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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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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 빠야! 자아! 현대 문명의 과학적인 탄속을 받아라! 타! 아이씨, 씨발... 매운가요, 이건? 잊어! 어osh, reins! 어...rez!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rais를!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이거 où cumی sagen話 저 진짜 이런 건 아니 이 저기 아, 니 말! 진짜! 아, 씨발! 극강을 건 bekommen! 거짓말이야! 맞아, 쇼컷을 먼저 찾는게 중요하다고, 나는..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또 여기야! 으약! 으약! 으앍! 어디야 여기야? 이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된다 계곡이 나올거야 그러면 돼지가 나오겠지 저 돼지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근처에 보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쇼컷 하나 안 뚫고 보스를 지금 잡는다 뭐 아니면 도지 한 번에 보스를 잡거나 오 마이 갓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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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보스가 일단 얘기지 번개 준비 지금 뭐야 78만이야 보스 잡고 딱 끝내자 자 별거 아니야 보스 그 병신이야 자 자 일단 좀 조밥처럼 보이는 새끼야 아아 아아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미친놈아. 너한테 한망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질 거야. 왜 피를 여기서면 낭비해. 왜 그랬어. 이 헬베 안 당겨진단 말이야. 밑에서 한번 눌러야 된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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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요. 중력의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음... 여기 건물 밖에 엘베가 있단 말이지. 널 믿어보겠스. 널 믿어보겠스. 널 믿은 결과가 이런 처참한 결과라니. 중력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까 가셨던 곳이라고? 아... 시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걸 상해로 치는거냐? 오우쇼 어어어어 어어어어 니마 진짜 아아 시마 미친거 아냐 니모스 아녜요? 아아 로렌스인줄 어어 여기 또 떨어져도 뒤지겠다 뭐 바로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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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새끼야 내가 이 시발 바로 뒤쪽이라고 해갖고 뒤쪽으로 뛰었는디 이거 죽잖아 이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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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후우 뭘 점프해 임마 그냥 임마 간거지 임마 다리건너 오른쪽이다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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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 오른쪽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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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천천히 진짜 진짜 여기서 왜 낙사를 해서 집을 할 거야, 여기서! 아, 바보야? 드디어 찾았어. 한방에 이제 내려갈 수 있어. 여기 어디냐? 어, 너 거식이잖아. 아! 아않고 있죠! 아않고 있어요? 아멘. 아않고 잃은 그냥 생각하자, 이제 모두 훔쳐서 죽을 수 있으며 훔쳐서 죽을 수 있으며 훔쳐서 죽을 수 있으며 훔쳐서 죽을 수 있으며 조oud 와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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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쭈쭈쭈쭈쭈 10번 전 야 이! 개새끼여! 극한의 피지컬로 깨야 된다. 극한의 피지컬로 파래차는 장난이 아니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지랄났다. 아주 지랄났어. 왜 굴러? 병신아 왜?